민수기 구장의 말씀을 읽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민수기 구장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구장은 시체에 몸이 닿아서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와서 우리도 6월절을 지키고 헌물을 바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요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우리 주님은 다음 달 14일에 즉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 구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언제 멈추었고 언제 출발했는지를 그 원칙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구름이 성마기에 떠오르는 날에는 길을 떠났고 그 구름이 성마기에 내려와 머물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무르는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그 구름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루 등 이틀이든 때로는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간에 주님의 뜻대로 지시하며 순종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가난한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민숙이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이 민숙이의 말씀 이 달고나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끄신 대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난한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선 우리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난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잠시 멈추어서서 다시금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의 걸음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걸음을 지금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복으로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함에 날마다 우리가 거하며 그 복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그 복으로만 살아가는 범호의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의 달고나 말씀 민숙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며 이 토요일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주의, 내일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전의 나와와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일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범호 달고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주도 말씀에 기를 기울이는 범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